아 예 저는 정문열이구요 그 지금 현재 그 서강대학교 아텐 테크놀로지 학과 영상대학원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여전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디지털 미디어는 제가 원래 했고 거기에 대척되는 아날로그 미디어와 피지컬 미디어를 결합을 해서 작업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사실 디지털 미디어랑 살았던 건 아니죠 그건 최근의 현상인데 피지컬 또는 아날로그 미디움과 오랫동안 살아서 몸이 거기에 익숙하고 그런데 갑자기 버츄얼이다 디지털이다 이렇게 확 가버리면서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디지털로 가는 경향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두 가지를 잘 결합을 함으로써 사람이 보다 새로운 미디움에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거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자연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가지고 제가 한 작업이 실제 무지개를 만들어 온 게 있고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물방울들을 이용해서 물방울 조각 조각을 만들어서 한 게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